이 날이 때까지 엄마가, 엄마는 5시 반에 문을 열었어요. 엄마는 5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, 나는, 우리는 그렇게 문을 열어서 한 6시 다돼요. 6시 경에? 그래도 그것도 빠르다. 빠르라도 첫 차가 6시이기 때문에, 첫 차가 6시, 네 그렇게, 그렇게. 진주 가는 첫 차, 그전에 문을 열렸대요. 그래요, 첫 차부터 보고. 지금은, 아휴, 첫 차도 뭐, 손님이 없다 보니까, 이제 일찍 나와도 별거는 없어요. 옛날에는 막 또,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으니까 괜찮은데, 또, 이 장사라는 게 손님이 없다고 해서 또 일찍 안 나올 수도 없고, 기존 또 엄마가 하던 대로 또 안 할 수도 없고,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스마트 중두기 남은 다시 하나씩 다 받아야 돼요. 다 줘야 되나? 다 줘야 되나? 아니, 다 줘야 돼. 엄마, 어때? 왜, 왜. 왜, 왜. 아니, 이게. 언니, 언니, 언니. 어머니, 언니. 아니, 이거. 아니, 별로 없는 부분 아니다. 이거, 홍삼콩이 그런 거 같아. 이거 홍삼콩이. 이거 홍삼콩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